전시회 검색 많이 하시죠? 그거 아세요? 똑같은 전시회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은 천차만별 파란색 프로젝트는 수많은 전시회 중 단연 주목 1위 파란색 프로젝트가 뭐냐고요? 파란색 프로젝트는 사회의 여러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내 자신을 찾자는 취지의 복합 전시회입니다 자, 어떤 전시회를 원하세요? Art? Music? 그럼 여긴 어때요? 어떤 전시회를 원하든 특별한 구성, 색다른 경험 전시회 파란색 프로젝트